최성희 최성락 배우 배우 vs 감독된 결혼 27일 100년가야 5월 11일 sbs 측 관계자는 최성락 pd가 최성희와 오는 27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. 최성희는 영화 환상,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 등이 출연했으며 최성락 pd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, 스타킹 등을 연출했다. 이로써 두 사람은 연예인 pd 부부 대열에 합류한다. 개그맨 신동엽, 선혜은 pd, 배우 김효진, 김진민 pd 등이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. 개그맨 신동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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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맨 신동엽